안녕하세요 박경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 박경오피셜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 팬들이랑 조금 더 가깝게 자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하다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제 일상들 아니면 제가 스케줄하는 모습들 주기적으로 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오픈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도 많이 놀러오셔서 저랑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에는 우리 더 자주 보게 노력할게